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도 우리 아빠 한참 못 봤었거든. 아빠가 성형하는 거 반대하셨어. 근데 어학연수 간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한 거야. 그리고 입학 시 때 처음 만났는데. 아빠! 아빠! 미안해. 난 학생 모름이다. 화나서 그냥 가버리셨어. 가족끼리 서로 미워한다는 거. 아... 결국 서운해서 그러는 건데. 아빠는? 아니에요. 그냥 보고 싶어서. 여보세요? 왜 그래? 어... 아니야? 응. 알았어. 또 전화할게. 그동안 많이 힘드셨었나봐. 나보다 훨씬 더. 많이 컸구나.